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야성 025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는 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자료 하나를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얼굴이 닮았다라고 하는데 닮았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분이 계셨습니다 7년을 연구하고 국내외 한 7편의 논문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아주대병원에 있는 치과 교정 전문의인 김용호 교수입니다 그 논문의 신뢰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양학틀 광대 이거 다 연구를 합니다 500여 명 쌍둥이 또 전혀 상관없는 그냥 형제들 위아래 윗대 아랫대를 연구를 해가지고 저 치약 구조 얼굴 구조 뭐 여러가지 도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연구하고 나서 결론을 일으켜 써놨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닮았는지 설명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부모를 닮아갈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 논문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은 유전적인 행운하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치약 구조를 보니까 미소는 그 구조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운이다 그리고 후대 자녀들에게 그 미소를 닮은 것을 유전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옆에 미소가 예쁜 분이 있으면 그 아들, 딸들도 예쁠 겁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미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 아래 이도 잘 물려야 되고 뼈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다 유전형질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럼 어버이 주일에 사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고 속에서 쓰여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삭의 어머니로서의 사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구절이 긴 장은 24장입니다 거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유독히 긴 이 24장에서 리부가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장 내내 이삭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애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리부가를 보면서 그 긴 애도를 마치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이삭이 기억했던 그렇게 긴 애도를 가졌던 어머니 사라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24장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게 열 수 있도록 이삭을 하여간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자신의 시대를 거론할 수 있게 해준 이 리부가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24장이고 그 마무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간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국가 행정 간수화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작아지고 또 간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많이 사용하던 용어들도 사라지고 있지요 원적이라고 하는 단어 어르신들은 기억할 텐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력서에 거 쓰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이력서를 낼 때만 해도 이력서 난에 공적으로 사용하는 이력서 난에 원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적도 써야 되고요 주소도 써야 됩니다 원적은 본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호적은 그 집에 호주를 중심으로 가정이 구성된 것을 기록하는데 그 호주에 주소가 있는 곳 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집에 원적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인천으로 오시면서 매번 그 서류를 떼기 위해서 지금은 전산이 됐으니까 인터넷에서 집에서 뗄 수 있지만 그걸 떼려고 그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까운 곳에 옮겨놨습니다 당시의 어르신들이나 당시의 시대의 상황 속에선 좀 잘 허용하지 않던 분위기가 있죠 호적 파간다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떼오신 아버지가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침자니까 뭐 그것들이 인천까지도 왔다 갔다 하냐? 지하철 타고 힘든데 그래서 저희가 살던 곳이 잠실, 시영 아파트였거든요 송파구청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파트 주소가 저희 본적지예요 편의상 옮겨놓은 건데 지금 가만히 아버지를 떠올려보면 참 시대를 좀 앞서가시는 분이다 전산이 됐으니까 지금이야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고 본적도 이력서 못 쓰게 만듭니다 그거 가지고 또 지역색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못 쓰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앞서가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기에는 참 좋은 에피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고향을 떠난 이민자 그룹입니다 이삭의 원적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야 우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어떤 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미지의 지역으로의 여정을 출발하라고 말입니다 여정을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이고 살의 나이는 65였습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나 혹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살의가 죽은 나이를 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미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아주 늦은 나이였지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박회를 받기 때문에 고향을 떠납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유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우루에서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부유했어요 또 고향을 떠날 이유 이민 갈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 앞에 이민을 결정합니다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우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아브라함과 살의 부부를 보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이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유를 갖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안에 갈대아라는 도시 안에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명령도 간단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예 하고 떠났습니다 너무 단순하지요 그런데 이 장면은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수많은 신상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멀지 않은 과거에 그랬잖아요 부뚜막신도 있고요 대들보에도 신이 있고요 마루에도 있고요 산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르 땅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는 유일신 하나님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사례도 그 결정에 아무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쉬웠을까요? 선택을 받고 가난에 도착한 뒤에 그 도착한 땅은 기근 때문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난에 도착하고 얼마 있잖아 다시 애굽으로 잠시 이주를 결정해야만 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라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가난에 도착했는데 갔더니 그 땅이 내가 원래 살던 원적지하고는 다르게 기근과 힘겨운 삶의 자리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가정의 식탁을 책임진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기껏 데려다 놓은 것이 잘못고 편안하게 했던 우루하고는 다르게 기근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인데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가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따라 나섰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우루 땅에 인류 사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 문명 그 인류 찬란한 문명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던 여호와 신앙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어버이 주일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어머니는 시험을 받아들인 어머니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시험들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시험된다고 이야기하냐 시험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내려놓고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흔들만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갈 수 있는 시험때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이게 분명히 시험될 일인데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가난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부부에게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살해가 65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난을 거치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못해도 칠순 가까운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이 사례가요 칠순 할머니가요 아직도 미모가 출중해서 묻 남성들이 탐낼만 하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들어오실 때 청년들이 꽃을 달아드리는데 영 나이 구분을 못해요 요즘 칠순은 넘어도 팔순이 돼도 잘 꾸미셔서 대체 아직 어린 분인지 아니면 어르신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데 4천 년 전, 3천 년 전 그 시대예요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냥 일하며 살던 그 거친 여인들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고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게 시험거리였어요 그 아리따움 때문에 그 어여쁨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면 무슨 남성들이 사례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핵꼬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일을 염려해야 될 지경이었습니다 기근은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애굽은 가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 성경 중에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Please say you are my sister 우리가 흔히 알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죽기 싫어서 아내에게 너 누이라고 좀 이야기해라 거짓말하자라고 부부간의 암묵소로 동의하고 또 그런 삶의 형태가 유전되어서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지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관점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들여다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지살자고 아내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이 유전된 이기적인 남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성경 구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가장의 권위가 하늘과 똑같았던 당대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야 너 내 누이라고 해 거기 가서 나 아는 척하고 뭐 마누라인 척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Please Please 제발 간청하건대 우리말로는 원하건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고요 우리말로는 조금 순화시킨 게 원하건대도 있는데 영어 성경은 Please라고는 부탁의 말 권유의 말입니다 그것은 당대 문화 속에서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면서 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고민하는 흔적이 담겨있는 단어 사랑과 존중의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강요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제발 부탁하건대 이 상황을 위해서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존경과 사랑의 언어는 차지하고 이들이 선택해야 될 그렇게 거짓말하고서라도 들어가서 선택해야 될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외국에 들어가면 국경을 지나갈 때부터 문 남성들이 군인들이 권력자들이 이 아리따운 참 아직도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례를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냥 두겠느냐 라고 하는거지요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험이 아니라 이건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부부가 가난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하셨던 이 말씀 자신들의 믿과 우루에서부터 따라 나왔던 그 유일하신 그 신 그 하나님이 저 약속을 성취하려면 사례는 애국에서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들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지키시려면 애국당 안에서 사례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들 부부를 지켜줄 어떤 군대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를 우루해서 만나주셨고 가난으로 이끌어주셨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그 땅에서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30대 청춘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나이에 불렀다면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승리적인 여유가 있었겠지요 그날 이들 부부는 칠순잔치 지나고 환갑잔치 지난 그 노년에서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승리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야만 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부르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 없는 여인은 놀림감을 넘어서서 쫓겨나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기에 남편이 다른 여인을 드려도 이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런 아내를 향해서 플리즈라고 대할 만큼 존중했고 또 사례는 가난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편의 요청을 수용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중과 믿음은 부부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 앞에서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걸어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존중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사셨던 부모님을 이삭은 기억하였습니다 어버이주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언어의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언어라면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언어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은 나는 그런 좋은 언어의 유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부모를 생각하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그런 부모는 하고 마음에 부딪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버이주일에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부모가 그에게 들려준 그 사랑과 믿음의 언어 그 새로운 언어의 유산을 이제는 나로부터 내 아이, 내 자녀 순들에게 물려주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사랑 아리 하시던 어머니입니다 사례의 삶 속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장면은 언제였을까요? 사례는 사실 성게 나오는 그 숱한 여인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 바꿔주신 유일한 여성입니다 창서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신 뒤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게의 이 같은 여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런데 이 사라의 이름을 얻은 뒤에 사라는 사랑 아리로 몸살을 합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계속 적어 내려갑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사례가 후사 얻기 위해서 여정을 남편에게 드렸다가 마음고생한 이야기가 저 앞에 1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에서는 남편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일이 자기가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마음고생은 언제요? 22장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번진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가정의 대표자로서 남편,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그 시험은 부부가 가족이 함께 겪는 내용이지요 우르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부부를 불러내시더니 불현듯 시험의 자리로 내목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치르시려고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는 어땠을까요? 더욱더 나 성경 그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21장까지는 줄곧 하나님이 야후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다 여호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아 성경에서는 21장까지는 야후의가, 야후의가 그래요 야후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장에서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부부는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과합니다 통과한 뒤에 바로 코 뒤에 짤막한 리부가 이야기가 끼어들고요 그리고 127세 1기로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리아 사건 이후에 사라의 이름이 더 등장하지는 않고 사라의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대목을 연구해요 어느새 성경연구소에 여기다 질문을 던져놨어요 왜 더 이상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왜 죽음이 곧장 나올까 아마도 이 시간 동안 모리아 사건의 그 험난한 시험을 거치면서 엄마의 가슴 속에 사랑하리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어머니를 기리며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리아산 재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칼을 겨누면서까지 지켜야만 했던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그 남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떠내지 않고 그 남편과 평생을 함께했던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떠나간 뒤에 애도하는 그 시간에 이제는 어머니의 세대가 끝내고 아버지의 세대가 끝내고 내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텐데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계셨던 것처럼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 줘야 될 터인데 누가 그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삭은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창세교사 가장 긴 리부가의 등장을 알리는 24장 마지막 절의 결정타입니다 나갔던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이삭입니다 순식간에 24장에서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종이 지나갔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리부가를 만나기 위해 날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종의 말에 리부가가 주저하지 않고 선뜻 자기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어머니가 걷던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 다음에 여인을 내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여전을 꿋꿋이 지켜주셨던 어머니 그 사라와 닮은 또 다른 여인 리부가를 지금 이 앞에 세우시는구나 그 연결고리로서 창세기 24장 67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삭과 리부가의 믿음의 걸음처럼 이 어버이 주일에 여름의 가정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축복해 드립니다 더불어 여름에 살았었던 그 삶 이후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삭과 리부가 세워진 것처럼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들을 또 언어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고 또 이렇게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매일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었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었던 부부 존중과 사랑의 언어로 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기댈 수 있기를 원했던 그 부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살았던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어가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전승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